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종의 겸손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발바닥 인생은 종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벗어버리고 발바닥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맨발의 믿음을 아십니까? 광야에는 가시가 많습니다 전갈도 있고 독사도 우글거립니다 그런데도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광야에서 신발을 신어도 힘든 세상인데 맨발로 가라고 말합니다 종은 신발이 없기 때문에 맨발로 갈 수 있어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광야를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상황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가시가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신발을 신어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벗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광야인데 그 광야를 맨발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God wants you to become servant 감사합니다.